오늘은 간만에 웰빙으로 서브에 왔습니다. 서브에는 메뉴 시킬 게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의 힘입어 구독자 천명이 불과 몇 명 밖에 안 남았네요. 와 정말 처음 시작할 때 몇 개월 전에 구독자분들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실까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꿈같은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어떻게 이걸 더 즐겁게 유쾌하게 이벤트를 열까 저희가 라이브 방송으로 한번 진행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더 말씀 나눌게요. 이번 주 목요일 3월 25일 7시.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 7시를 마친 이유는 우리가 또 글로벌 방송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도 마치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 많은 분들이 또 온타리오 저기 계시고 알버타 마니토바마 이래가지고 또 인스터런 타임도 생각을 해가지고 7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서 야심차게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한 3명 보시면 어떡하지? 친구처럼 여러분 친구처럼 제가 Q&A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신 모든 부동산 관련 플러스 영어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는 좀 그렇다. 그죠? 개인적인 이야기 빼고 그 외 모든 것을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상 이번 목요일 3월 25일 7시에 뵙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3월 25일 목요일 7시. 천명이 넘어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근데 천명이 안되면 나만 끊어! 지금 이 시점에서 한 6명이 모자릅니다. 저희가 994명이예요. 좀 빨리 좀 저도 I'm super excited. All right. I'll see you then.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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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coming at you live from Louway Studios. H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